영등포의 팝! 갑니다 우리 민춘 박수님은 아주 성격적으로 오시고 인생의 이명을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영등포의 팝! 내 거슴에 알려오는 사랑의 풀이 이명을 모두 함께 하시는 분의 마음 영등포의 팝! 내 거슴에 영등포의 팝! 내 거슴에 아멘 그 손을 가슴을 하고들은 죽어버린 영름보내라 영원 속에 그저 오는 사랑 아멘 눈물이 흘러낸 흙 속에 아련한 그대 모습 아 아 아 겨울 한글자막 by 한효정